안녕하세요 여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거에요 두개 단어인데 일단 다이어 다이어가 이거는 어 아주 심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need 는 몹시 필요로 하는 거구요 지금 다이어 스트레이트는 스트레이트는 이게 뭐 스트릭트에서 온 단어예요 좁게 찝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곤경 곤경에 처해서 이건 몹시 필요로 하는 거고 이건 곤경 해협 이라는 뜻도 있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then you alone 그렇다면 당신이 틀렸어요 무뚝뚝하게 말한 거죠 i'm sure what the hell the hell은 빼구요 뭔 일이 그녀에게 오늘 밤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났었는지를 저는 몰라요 하지만 i know what she did 개가 한게 당신을 위한 거에요 not herself 자신을 위한게 아니구요 i don't wanna 원치 않아요 checking out want to 목초 투브 용사도 대신에 현재 분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개가 이렇게 사실을 체크하고서 and making 그래서 the nightmare 악몽이죠 nightmare and it was for all of 우리들 모두에게 악몽을 더욱 더 나쁜 것으로 만들지 않는 걸 원치 않아요 checking out 조사해 본다고? surely 확실히 매건 wouldn't die because of this night 이날 밤 오늘 밤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but what did Eve know about the trauma the other woman has of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브가 뭘 알겠어요 there is no doubt 의심할 게 없었어요 매건 블랙 워스 인 아주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걸 그리고 people did die죠 사람들이 쇼크로 죽는다는 거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인데 뭐 그냥 대충 해석하고 정확한 내용은 사실 소설이니까 앞뒤를 봐야지 좀 이건 이해가 되요 왜 사람들이 did die 죽는 게 사실일까 이런 거에요 이 여자가 매건 이라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뭐 좌우지간 쇼크를 받아서 죽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빈칸 A에 들어갈 단어 아 이거 지우진 않았네요 아우 미치겠네 지우진 않았네요 오타입니다 이거 지워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우고 넣는 거에요 답을 뭐 여기다 적어줬네요 에 뭐 오타인데 안 지운 거네요 넘어갑니다 음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블로그에는 지워놓겠습니다 내가 가서 음 답도 나왔구요 다이어가 답이고 에 나이트메어 악몽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아시죠 근데 원래 이제 이 이게 악몽 꿈도 되지만 무서운 사람 목마라고도 해요 목마 자는 사람을 질식시킨다는 괴물 또는 귀신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뭐 이게 원래 밤에 하고 고대 영어에서는 마레에서 마레는 인큐버스 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에요 물론 여러분이 마레는 일마레 그러면 뭐 음 스페인어가 됐던 아니죠 불어가 됐던 뭐 이테리어가 됐던 마레 일마레 그럼 마레가 바다죠 근데 여기서는 인큐버스 어디서 많이 봤죠 인큐베이터 넣어갖고 잠자게 하는 거죠 어린애를 그게 인큐베이터 잖아요 근데 인큐버스 이거는 인큐버스는 잠자는 여자를 덮친다는 거에요 쓱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들어가서 큐버스 같이 자는 거에요 같이 눕는 거에요 인큐베 아래 두 라이어폰 위에 쓱 덮치는 거죠 서큐버스라고요 서큐버스 이거는 남자와 성경을 밑으로 쓱 들어가는 거에요 여자리가 아래에 쑥 들어가는 건가요 쇼틀린 곧 바로 간략하게 뜻도 있지만 퉁명스럽게 뜻도 있어요 스트레이트는 보통 스트레이트로 복수로 형태로 쓰지만 단수 취급을 하는데 해협이예요 도보해협 또 스트레이트 지브랄타 해협 뭐 이런거 좋아하는데 보통 인스트레이트 그러면 곤경 곤궁에 처했다 그런거에요 경제적 궁핍을 뜻하기도 해요 이게 원래 스트레이트 이게 드론 타이트 단단하게 끌어당긴 걸 뜻하는 거에요 그래서 뭐 고대 부로에서는 에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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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이트 네로 스트레이트에서 온 거에요 꽉 쬐는 곳에서 온거죠 대한해협도 스트레이트 오브 그리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영국해협은 제가 잉글리시 채널 채널 잉글리시 채널 한 표현도 쓰고 아까도 얘기한 도보해협이나 영국해협이나 그게 그거인가 딱 같은가 저는 옛날에 궁금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사이가 가장 좁은 것 스트릭트 아주 좁게 땡긴거죠 좁게 땡긴거 이게 그런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은 이게 원래 채널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채널은 이게 뭐 뭐 리드에서 왔다는 거에요 저기 뭐야 플립이 있는건데 아무튼 채널은 스트레이트보다 더 넓은 거에요 그래서 이 도보해협은 가장 좁은 부분이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 많이 좀 버려졌어요 참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영국의 위치라는 것을 너무 아래쪽에서 보 그린 그림만을 봐서 그 관계 거리 관계를 좀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에요 다이어가 무서운 끔찍한 절박한 뜻이 있는데 라틴어로 디루스에서 온 거에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되요 다이어 그냥 외우는게 나와요 인 다이어트 스트레이트 공경 공공에 빠진 특히 경제적인 공경에 빠진 인데 우리 사전에 보면 이 뒤에 것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거가 더 중점 되는 겁니다 아래 건데 이 스페셜 리 파이낸셜 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with this best player out of the game 팀에서 나가자 the team found itself in 다이어트 스트레이트 공경에 처하게 됐다 이런거에요 these keys 애들은 다이어트 스트레이트 공경에 처했고 schools are doing nothing to help them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학교는 the company is closed up 그 회사가 문 닫는 것은 많은 소기업체들이 아주 필사적인 어려움이죠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공피비에 처하게 됐다 경제적일 땐 먼저 공피비라고 얘기해요 listen to nose dive 코를 앞으로 확 처박는 거죠 지금 그 주식시장이 급전직하다 그러죠 사실 많은 회사들이 어려운 심한 공피비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44번 이라고 했는데 제가 음 저기 편입 편입 논리완성 이라고 해요 편입에서는 편입 논리완성을 일단 500개를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기 아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문제집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옛날에 제가 이 논리완성 이라는 책을 뭐 1200 논리완성 1200 지라는 책을 옛날에 좀 간단하게 시간도 안 시간도 바쁜 때였고 그래서 간단하게 했던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놨던 문제를 다시 한번 갖다 놓은 거에요 커뮤니티 버스 마을 버스가 위치 프로바이저 서비스 놓친 애들에게 아주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브레이킹 포인트 부서지는 포인트에요 망할 지점이다 is in need of support 아주 극히 심하게 도와줘야 된다 그럴 때 다이언 니드를 쓴다는 거에요 형사와 명사의 언어 문제에요 인 다이언 니드 오브 뭣뭣을 필요로 하다죠 터스는 간결한 감명한 포우신은 화로운 머친인데 어음불명이에요 참 어음불명인 단어인데 자꾸 쓰다보면 알게 됩니다 다이어 다이어 아까 디드스 얘기했고 다이어 엑스턴트 끔찍한 사고 다이어 퍼버티 이것도 쓰이고 거츠는 거트가 내장이지 않을 뜻이죠 그래서 거츠는 내장 용기 뻔뻔스러움 뭐 그런 뜻인데 용기 있는 원기 양산한 뜻으로 쓰이고 브레이크 포인트 한계점 인내의 한계점 결렬점 무시될 수 있는 파괴점 파산의 한계점에 이르러 절실한 필요 절실이 필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이언 니드를 답으로 구하는 거였죠 암튼 뭐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도 가톨릭대학교 문제인데 단어를 모르면 뭐 C번을 대충 골라서 맞을 수도 있죠 근데 D번도 잘못 고르지는 않겠죠 암튼 뭐 나왔을 때 첫 문제 나왔을 때 아우씨 이런 여러 문제를 비슷하게 돼서 여러분들을 2011년에 여러 학생들을 괴롭혔겠죠 암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